갑시다 빠니니를 먹을까? 위에 올라가서 무슨 맛을 들여야 한다? 위에 올라가서? 뭐 어떤 것? 위에 올라가면 후드코트 있잖아 아, 빠니니 먹자 빠니니를 사서 위에 올라가서 먹으래요? 얍 얍 인자 여름아 오, 나는 한국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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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좋네 아 네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고마워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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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제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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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뭐 먹어? 페스토 페스토 그래? 좋아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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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나치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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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우리가 주문한 것은 스피나치 그러니까 시금치빵 최 Т 안vo 피스토 드린 스피만들 오케이 나 사람 왜 이렇게 없는거 처음 보해? 여기있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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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스크, 아 이것도 일별로 들어 이거 너무 짜다 먼저 좀 짜. 그냥 아쉬운 마음에 만두라도 하나 먹자 여러분. 멘탈을 잘 마세요. 영양제는 그 asks. 여러분들도, 이런 게 없는, 여러분.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거짓말은 갤지 MOC을 하고 이것이 추역하는데, 몇 가지를 잘 멈추고,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네 물에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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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자재만 보면 환장합니다 아직 był apparently 한국Out!! mı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.